자, 오늘도 벨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천 얘기부터 해봐야죠. 네, 국민의힘 공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달에 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텃밭 지역구들에 대해서 특히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같은 경우에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오늘 컷오프가 됐고요.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눈길을 끄는군요.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인사인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의 사이는 굉장히 끈끈한 측근관계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측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런 평가도 받죠. 소위 박근혜 입으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탄핵 국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만 하더라도 사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경기도 군포에서 계속 공천 신청을 하거나 선거에 도전을 해왔었는데 2016년 총선 때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송파을 지역 공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을 둘러싸고 당시 비박계들하고 충돌이 벌어졌고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세 파동 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사건까지 번지면서 이른바 나르샤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서 그래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었던 공천 파동 사건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계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이번에 결국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본선은 수월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구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는 현역 의원들이 전부 살아남고 그 이후에는 꼽고 싶은 사람을 꼽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전초전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전망에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울 강남 갑 을 지역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구고요. 굉장히 좋은 텃밭이죠. 그리고 대구 동군이 갑지역 그리고 대구 북갑지역 그다음에 울산 남갑지역까지 텃밭 5개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추천이라는 게 뭐냐라고 들여다보면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의힘 공천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도부의 입김이나 혹은 공천관리위원들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상 또 텃밭 지역구에 꽂고 싶은 사람은 꽂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 공천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이 다 현역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이번에 컷오프가 된 곳들입니다. 강남갑 같은 경우는 현역이었던 태영호 의원이 구로울로 옮겨갔고요. 강남을은 현역 박진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서대문을로 옮겨간 상태고 그리고 대구 동군이갑 같은 경우 대구 북갑 울산 남갑까지 유성걸 양금위 이채익원 현역들이 다 컷오프가 된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공천관리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 현역들이 컷오프되고 그 지역에서 공관이나 혹은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들이 꽂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추천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나중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이 밀려나간 자리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단히 누가 봐도 어떤 새로운 신인이고 훌륭한 인재라면 이 공천은 쇄신 공천이 될 것이고 들어오는 인사들이 원래 언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어떤 용액관이나 대통령의 측근이나 혹은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밀려들어오면 그땐 이제 시작됐구나 공천 파동이 이렇게 되겠군요 해석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차피 시스템 공천이라고 양당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천의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면접 점수가 몇 점이라든지 의정활동 평가 점수가 몇 점이라든지 도덕성 평가 점수가 몇 점이라든지 이거는 양당이 공의 거의 반영 비율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소위 사천 논란에 휩싸이고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조용한 공천이라고 평가받았던 거는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반발의 정도가 얼마나 세냐. 이걸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번에 국민공천이라는 것도 물론 세부 평가 기준들은 시스템 공천에 맞춰서 평가 기준이 맞춰져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공천받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용산공천이다 이거는 한동훈 공천이다 이거는 사천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공천 갈등이란 파동 공천 갈등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중에 어떤 진열되는 제품을 보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측 주장이지만 그러면 나중에 정말 최종 공천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 공천이 더 나은 공천이었냐 대강 성적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라라는 말씀을 더 얹어서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충남 아산갑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요. 김영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해수부 장관을 지냈는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그때 검찰에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재판 때 구형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었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안팎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아산갑 지역에 단수 공천하는 게 옳으냐. 거기도 여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수 현역 의원이 내리사선을 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좋은 지역구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거겠죠. 그런 분들. 지금처럼 하자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던 인물들을 갖다 꼽히고. 그런 혐의를 받는 인물들. 네. 혐의를 받던. 혐의를 받던.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하자 있는 분들이 그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말이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대구 공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소개해드렸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 동남구 지역이 경선 통과를 해서 공천 확정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선거는 무효다라는 식의 의문원적인 주장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공천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쌓이게 되면. 과연 결과적으로 저 인물들한테 공천을 줬는 게 옳으냐. 공천 파동이라는 게 반발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것도 파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가 과연 고민들을 봤을 때 괜찮으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고. 지금까지 예로 드신 건 아직 일부일 텐데. 만약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나중에 공천 결과가 나오고. 그 전반적인 점검 결과가 어떤 색깔이 이런 식일 때.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소초을 같은 경우에. 현역인 박성중 의원이 컷오프돼서 부천시 을 지역구. 경기 부천시 을로 지역구가 옮겨졌고요. 그 자리에는 tv조선의 앵커를 지냈던 신동욱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tv조선 앵커 출신이 지역구 공천을 받은 경우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서울 송파 가변에 박정은 전 앵커가 공천이 됐는데. 두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받거든요. 그럼 tv조선 앵커 출신인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받는데 유리한 어떤 태그가 되는 거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당내에서 깨웠던 활동을 활발히 했던 현직 의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mbc 입장에서는 mbc의 프로그램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들을 많이 쏟아냈던 그런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야당 얘기 좀 가볼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새로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양당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일종의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라고 일종의 연대해야 될 세력으로 명확하게 선언을 했고요. 비공개 면담에서는 오늘 배석을 했었던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면담에서 같이 승리해야죠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국신당이 출범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식연대나 이런 건 아닐 것이고요. 일단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구연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비례정당도 역시 연대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지만 범반윤연대 이런 어떤 이름으로는. 범야권연대로서의 같이 이기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도 높게 민주당에 대한 연대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진보진영의 본진이다 이렇게 축해세웠고. 4월 청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정도의 하기에 조심스러운 정도의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꼭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검사장을 선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키겠다. 이런 좀 다양하고 급진적인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담대한 캠페인을 통해서 범민주진보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주당의 끝자락 그러니까 민주당의 좌쪽 끝이겠죠. 가장 선명한 진보가 되겠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어떤 선거 전략이나 당의 지향점이 굉장히 선명해서 유권자들이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약간 이합집상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진보정당들이랑 연합 형태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아직 후보를 정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확실하게 정해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에 맞춰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결과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의 일정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건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민주당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장이 나오게 되면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조국혁신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도 조금씩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그건 좀 이따 용혜인 의원 나올 예정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약간 그전에 눈에 띄는 게 권향엽 후보. 좀 눈에 띕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지역구인데요. 민주당에서 원래 여성전략지역구로 지정을 해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반발도 좀 있고 권향엽 전 비서관이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 부실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천 아니냐라는 논란이 당 안팎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있던 상황인데 권 전 비서관이 본인이 나서서 이거는 당에 직접 요청을 해서 전략공천을 취소를 하고 경선을 하도록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표 배우자하고 사적 인연이 없고 대선 때 배우자 부실장을 한 거지 비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을 반납하고 경선을 자진해서 받은 거군요. 치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네. 서동형 권향엽 2인이 경선을 치르게 됐군요. 현역 의원은 지금 서동형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은 다소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성북을에서 컷오프가 된 기동민 의원이 잔류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잔류하겠다라는 의지는 명확하게 한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전화통화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약간. 그때 아마 장기적으로는 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 쪽에도 제가 한 달에 건너서 취재를 해보니까 당분간은 좀 마음을 추슬러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돕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보태겠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만은 조만간 털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돕을 것이냐는 취지의 관계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도 사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다라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홍영표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홍영표 의원의 행보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는데 오늘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내 역할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벼랑 끝까지 밀리면서 해왔다. 내일 정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저질 리더라든지 공천 장난질을 쳤다라든지 독한 리더십이라든지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의 대체적인 해석은 아마 내일 있을 기자회견이 탈당회견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 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이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철당을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당에 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류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홍영표 의원 측하고 통화는 안 해봤는데요. 내일 정도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고민을 벼랑 끝까지 밀리며 해왔다. 이거는 중립적인 워딩 같아요. 제가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들이 탈당으로 예측을 하게 한 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 이것 때문에 언색적인 비난 때문에 탈당으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녁 기류가 약간은 뭐냐 하면 기동민 아까 말씀드린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로 마음먹고 거의 화끈하게 돕겠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홍영표 의원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홍영표 의원하고 이전에 탈당을 한 서른 의원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다르겠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동교동계 출신이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하고 계속 교류가 있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 지금 다른 친문계 인사들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릭터를 미뤄 짐작할 때 탈당을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이 이래서 내일 아침 기자회견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종전에 어느 쪽으로 엎어질지는 내일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임종석 전 실장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의대 얘기 잠깐 하고 끝낼까요? 정부가 지금 40개 전국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국 40대 의대에서 3,401명의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고 일단 전국 의대 곳곳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거나 교수를 사직하거나 이런 행보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의대 증원 갈등을 둘러싸고 의료 문제가 당분간은 쉽게 해결될지는 않을 것 같다. 의료계 내분 양상인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대학 측의 입장과 의사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건데 대학 측은 가능하면 의대 증원이 늘어날수록 대학 측에 좋으니까 확대해서 잡고 싶은 건데 의대 입장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